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거든요.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극히 개인적인 일들인데 원체 둘 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티즌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정재 씨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. 아이들의 엄마다. 아이를 기르는 엄마인데 사생활을 좀 지켜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상그룹 4대 주주 주식 통행만 한 1250억 이상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재벌과 이세와 배우와의 만남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? 일단은 그분들은 일단 좀 특별하고요. 우리가 주변에 보면 혹시 주변에 재벌이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일상 사람들 주변에 재벌이라는 건 없는 거고 배우도 없는 건데 이분들은 사실상 아주 특별한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젤리나 줄리하고 남편인 브래드 피트요. 브래드 피트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이야기는 아닌데도 굉장히 관심 갖고 사실 그 아이들, 내 조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집에도 이름을 도저히 깨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데다가 특별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재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비상하게 열려 있고 그 관심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추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도 하고 특별히 이정재라는 배우가 최근에 다시 더 가까운 걸 굉장히 받고 있잖아요. 그럴 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심이 증폭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.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세간의 관심을 갖는 거는 임세령 상무의 전 남편이죠. 그 전에 전 남편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점 하나와 기존의 연예계와 재벌과의 만남이 재벌과 남자와 연예인 여자였었는데 이번에는 재벌과가 여자 쪽이고 연예인이 남자 쪽이라는 게 조금은 좀 알겠습니다. 전 세계적인 그런 게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하니까 이 두 분들도 관심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